영월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월군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남면사무소 일대 연당지구에 넓이 2만 8천 제곱미터, 저수용량 5만 7천 세제곱미터의 유수지를 조성하고 도로 높이 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유수지 일대를 주민 휴식 공간과 관광객 유지를 위한 지방 정원으로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월군은 사업비 5억 원과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